지방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경북도당위원장은 오늘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선거가 과열되면서 상호 비방과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며 선거법을 준수하고 금품향응과 상호 비방금지를 약속하고 공천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는 최근 금품선거 등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